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출연하셔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셨잖아요. 나스닥 만선 볼 수 있겠다, 혹은 만선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 만 400선 정도, 만 700선 정도를 딛고 간밤에 좀 일어났지만 사실 이게 뭐 짐바닥이다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하락을 염두로 해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턴우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한 정확하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만 700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만선 초반이나 만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한 한 달 보름 전에 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한 7월 달에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탓을 돌리세요. 그래갖고 뭐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였다면 어제 자이언트 스텝 나왔을 때 지수가 올라올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경계의 문제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시간대 소비지표인데요. 제가 두 달 전부터 이 얘기를 왜 이게 안 좋아지는데 언론에서 안 다루냐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주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딱 나오고 나서 미시간대 심리지수가 50.2를 찍고 나서 엄청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늦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50.2를 찍었던 게 언젠가 하면 1970년대 후반에 찍고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그때는 오일 쇼크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수 때 온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3, 40년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에 옷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것도 또 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냐. 어제 예상치가 플러스 0.1인데 마이너스 0.3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기 지표가 되게 안 좋아지면 지금까지는 패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풀었죠. 그렇죠. 아니면 금리 인상을 연기를 시켰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거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미시간대 소비자실리지수가 발표 나오고 나서 미시간대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미래의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치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제 저녁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에까지 얼마가 되는가 하면 평균이 3.8이고요. 4.1, 많은 사람들은 4.3까지 보거든요. 성경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가 하면 경기 지표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패드는 긴축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부분을 봐서 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설사 쪽 꺾겠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땡길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10년 물 국채 금리가 3%로 진입했는데 얘가 계속 못 들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안 꺾여요, 밑으로. 이것도 이제 기술주의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제 나스닥 밴드를 9,800에서 1만 100선으로 계속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있으면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는 아직은 미국 시장이 진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계속 기존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안도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인플레 압력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경착륙에 대한 우려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 말씀해 주셨고 국내 증시 역시 사실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오늘 초반에는 코스피드 2%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스피에 혹은 코스닥에 진바닥은 어떻게 형성을 할까요? 일단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변수가 없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법인세 22% 인하 가능성. 그거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기 전에 변수가 생기기 전에의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디커플링이 붕괴됐죠.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제가 3주 전에 디커플링 되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디커플링 얘기 많이 한다. 이거 낯삭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건데라는 얘기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디커플링이 붕괴가 된가 하면 지금처럼 긴축이 심한 상태에서 저렇게 경기가 꺾여버리면요. 그 초반에는 신흥국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데 터키 같은데 이런 데 벌써 벌써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흥국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 얘기 자꾸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워닝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드린 차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요. 제가 제발 부탁인데 원금은 못 줄이더라도 신흥은 좀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레버리지라든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신흥장고가 또 안타깝게 지금 2월 1일에서 6월 14일까지 신흥장고 9천억까지 들어왔다가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어제 최악일 때 4,500억 반대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뇌졸중도 그렇습니다. 전조현상이 나타날 때 빨리 대응을 해야지 나중에 가버리면 늦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대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반대면이 나온 게 되게 재미있는 게 기관도 로스컷을 다 했어요. 중소용주가. 그러니까 기관 로스컷에 개인들의 반대면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중소용주 하락부가 커진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대면이 계속 나오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를 하겠지만 보통 이번 증시가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없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가 또 횡보를 했다가 또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와 관련된 하락은 대부분 다 이래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 형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학위원 앵커 있을 때도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같이 좀 볼까요? 금융투자. 제가 막 호랑이 없는 고래 하이이나가 왕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금융투자가 인버스 2X ETF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이상하다. 그때가 8,0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ETF는 그냥 지수에 대한 상품이지만 2X는 시간 가치가 부러지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 어떤 걸 봐야 되면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버스 2X ETF가 두 개 합해서 1조 8,0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 많이 났겠네요. 많이 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 금융투자가 언제 이익시를 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건 그렇죠. 문제는 지금 주식도 안 사고 있고요. 레버리지 ETF나 코덱스 200 ETF도 안 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배팅하는 거예요. 소에서 해지도 아니고 델타 해지를 안 걸기 때문에 ETF에 대한 LP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해주면 다른 외국인들이나 연기검이 또 이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연기검이 또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가요. 인버스 쪽으로. 그러니까 선물도 이번에 로로바한 거 2,300인데 지금 1만 4천 개억 매도치고요. 주식은 아예 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의 인버스 투엑스를 누가 다 받아가는가 하면 개인들이 다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이익시를 할 때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중요한 자료를 오늘 또 새로운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석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개인들이 66조 샀어요. 그게 3천 선 이상에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57%가 3천 선 이상 비중이에요. 손해가 많이네요. 많이 났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매울 때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3천 원 일단 포기했어요. 저는. 이건 힘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20조 7천 원을 샀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다 밴드별로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지수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수가 나오는가 하면 2,630에서 2,760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이 대표님 그러면 저 개인들의 매도, 매수 자금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2,630에서 2,760이 강력한 매물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액면으로 보면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20조 7천 원을 샀는 이 중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15조 샀어요. 대부분이네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75%거든요. 작년에 66조 샀는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48%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우선주하고 15조 사서 75% 샀어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 떨어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떨어졌는데 최근에 LG화가 안 떨어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안 떨어졌어요. 시가총회. 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진바닥은 안 됐지만 나중에 단순히 20조를 샀다는 이것만으로 2,630이나 2,760이 매물대가 된다? 저항대가 된다?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이번에 진바닥 찍고 연말까지 올릴 때 2,800선까지 올리더라도요. 삼성전자만 안 땡기면 끝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75%니까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질 때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 1월 달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증시 자금, 고객의 탑금이 엄청나게 증가됐는데 이번에 시장 떨어졌을 때 고객의 탑금 증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회사체, 부도나지 않은 회사체의 금리가 3.5에서 4까지 올라갔거든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탑금이 증시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무용자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길게 가져갈 분들은 지금 싸요. 엄청 싸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2800 올라갈 때 사무용자 많이 못 올라갔다고 컴플레인 할 사람이라면 제가 한 달 전부터 했잖아요. 주도주 바뀔 거니까 바꾸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장이 지금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사실 오늘 장중 동향을 보자면 2% 올랐다가 지금 장중 한때 마이너스로 전환을 잠깐 하기도 했었어요. 보악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상승폭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법인세 인하 그 이슈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법인세 인하도 호재이긴 한데 그만큼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재정 정책의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 정책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수단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파워풀하게 작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긴축의 초기나 경기 침체의 초기는 안전 자산이 선호되기 때문에 신흥국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로스컷 이런 것들 때문에 덧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도주가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자꾸 교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기술주가 이제는 많이 그때라도 교체하면 되는데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교체를 많이 못했다면 나중에 지수가 분명히 아마 2800선까지 연말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800선까지 올라온다 한들 성장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아까 6월달 전체를 보니까 네이버가 16% 카카오가 13%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52초 최저가 수준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9%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낙폭기 골이 깊으면 반등도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길게 가져가실 분은 길게 가져가시는데 한 1년 정도 반 정도 생각하시면 그쪽 섹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섹터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섹터. 제가 보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소, 폐마트리, ESS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주. 어차피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그다음에 전쟁이 꺾이면 재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건조하재 많이 올라가서 다 정지됐던 건설도 재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도 중동에서 해외 플랜트도 좀 중지됐기 때문에 그런 쪽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로봇 지금 인건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우려하는가 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고용을 더 안 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로봇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산업종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 떨어질 때요. 반도체나 이동은 많이 떨어지는데 2차전지 상황은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한 달 전에 계속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향후 한 2년 뒤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가총액보다 2차전지 시가총액이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떨어질 때 어떤 종목들이 센지를 가만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 위험 때문에 방산업종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방산업종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수주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네 가지 섹터를 시장이 좀 떨어질 때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표님 나스닥이 한 만천선이나 만선 무너지면 우리 증시 더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도주를 좀 교체하실 분들은 한 2400선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데 신용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되겠고 걱정스러운 건 지난주 얘기했던 월본 관리 안 될까 봐.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번 5월 30일 날 제가 나와서 월본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한국경기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섭외가 오지만 저는 성공투자 5등시 목요일날 딱 한 번만 출연하고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콘텐츠를 가지고 이 업양송, 저방송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날 이 시간에 주 1회만 제가 출연할 테니까 이때만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참 월봉이 6월 월봉 좋지는 않은데 과연 이 정도에서 바닥을 짚으면서 또 양봉으로 7월에는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이번 달 관리가 될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